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플라자 호텔의 도원에 가보겠습니다 세팅은 깔끔하고 또 층고가 높은 것이 아주 쾌적했습니다 메뉴판을 한번 볼까요? 도원은 탕수육이 tv에 소개되면서 더 유명해졌는데요 사실 이곳은 예전부터 어른들 사이에선 짜장면 맛집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땅콩, 짜사이, 피클 등 개인 반찬이 나옵니다 도원 탕수육은 원래는 항정살로 튀겨졌었는데요 이제는 등심 부위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과일이 듬뿍 들어간 소스가 함께 나오고요 저는 찍먹파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은 탕수육을 소금에 찍어 먹는 거랍니다 다음은 샤오마이입니다 해산물과 야채가 듬뿍 들어간 짬뽕입니다 아주 얼큰하고 맛있었어요 그리고 기본에 충실한 짜장면입니다 그리고 기본에 충실한 짜장면입니다 디저트로는 망고 퓨레가 나오는데요 입가심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그럼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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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겠습니다